서대구 대형 임대물건, 기계가공 및 물창고에 적합한 공장 공장 네트워크스 부동산에서는 꾸준한 활동과 실적, 인근 부동산과의 공동중계로 많은 매물을 확보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남부교통의 협우인 서대구 공단에 대형 제조공장 및 물창고에 적합한 임대물건을 가지고 왔습니다. 본 공장은 서대구 IC와 가까우면서도 퀸스로드와 대구 어려운 뒤편으로 최상 입지를 자랑합니다. 공장은 건물 전체 620평 중 1층 공장은 580평 제조공간과 2층에 40평의 사무실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습니다. 가로 넓이가 55m에 세로는 35m를 보시면 되고, 천고가 10.2m에 달하며 이는 대형 기계나 장비를 운영하는 데 있어 매우 유리하며 물류, 유통을 위한 창고로도 완벽합니다. 또한 이 공장은 기계가공, 전기, 섬유, 브라인드 제작 및 각종 물류창고로 사용하기에 이상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. 또 여기는 공장을 4배 이상 확장이정한 운수 좋은 장소로 직접 와보시면 마음이 온화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. 입주는 계약 후 즉시 가능하며, 주차는 열대까지 가능하며, 건물의 방향은 주치료기준 동향이며, 임대 조건은 공장동 기준으로 보증금 1억, 월 임대료 1,040만원입니다. 이처럼 타고난 조건을 갖춘 공장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, 저희 공장 내 도서 부동산으로 문의주십시오. 여러분의 사업 성공을 위한 최저기 공간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. 물건내역 확인하겠습니다. 서대구 IC 인근 서대구 공단 내에 천고 높고 가격적 메리트가 있어서 사업 확장에 찬스가 되는 제조공장 및 물창고에 적합한 임대물건입니다. 임대물건 총 면적은 620평이며, 공장동 580평과 사무실 40평이 있습니다. 일반 공업지역의 건축물은 공장이며, 임대료는 보증금 1억에 월 1,040만원입니다. 매물 접수받습니다. 간단히 문자 전화주시면 직접 영상촬영 후 적극진 광고로 빠른거래 약속드립니다.